안녕하세요. 파이썬 타이핀트 제대로 활용하기 세션 발표를 진행할 주식회사 A%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최보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백엔드 개발에 파이썬을 메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파이썬 버전을 3.10으로 업그레이드했고 파이썬 타이핀트를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제가 배우고 경험했던 파이썬 타이핀트의 다양한 부분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공식 문서와 커뮤니티의 관련 토론을 확인해 주세요. 이번 발표에서는 파이썬 타이핀트 이야기로 시작해서 타입 변수와 제네릭, 그리고 제네릭이 가지는 공변성이라는 성질, 타입 시스템의 탑 타입과 바텀 타입을 다루고 명목적 서브 타이핑과 구조적 서브 타이핑을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곧 10월에 정식 릴리즈 되는 파이썬 3.11 버전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이핑 익스텐션즈 프로젝트와 열심히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타입 체커들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파이썬의 타이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파이썬 타이핀트가 추가된 파이썬 3.5 버전부터 곧 출시되는 최신 버전인 3.11 버전까지 PEP를 중심으로 타이핀트 관련 피처들을 나열했습니다. 세자리 숫자로 쓰여있는 것들은 PEP 번호고요. 그 옆에는 PEP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되었던 기능들을 일부 적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PEP를 소개하지는 않을 거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타이핀트에 대한 논의와 기능 추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타입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입은 집합과 닮은 점이 많은데요. 여기 벤 다이어그램으로 파이썬의 대표적인 자료 구조 몇 가지의 관계를 그려보았습니다. 이터러블 타입 안에는 콜렉션과 리버서블을 포함한 수많은 타입이 속합니다. 집합의 관점으로 본다면 콜렉션과 리버서블의 원소, 즉 인스턴스들은 이터러블에도 속하기 때문에 부분 집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입에서는 이를 서브 타입이라고 합니다. 시퀀스 타입은 콜렉션이기도 하면서 리버서블이기도 합니다. 클래스 관점에서는 다중상속이면서 집합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교집합으로 표현되죠. 서브 타입은 타입 시스템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으로 비유하면 부분 집합이고, 보통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서브 타입이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ABC나 프로토콜을 활용하면 상속받지 않고도 서브 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션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값의 할당 과정에서 타입 검사기는 서브 타입에서 슈퍼 타입으로의 할당만을 허용합니다. 이때 서브 타입과 슈퍼 타입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코드에서 C는 시퀀스 타입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슈퍼 타입인 리버서블 타입 인스턴스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변수 D는 리버서블 타입이어야 하고 서브 타입인 시퀀스 타입 인스턴스를 할당할 수 있죠. 타입도 집합처럼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합집합을 위한 연산자로 bitwise or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교집합 연산자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중상속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int 또는 string에 해당하는 타입은 int에도 있고 string에도 있는 기능만을 허용하게 합니다. 둘 중 하나에만 있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교집합 타입의 경우는 두 타입이 가지는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타입의 합집합 교집합과 기능의 합집합 교집합 개념이 서로 반대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리스트의 튜플은 정말 자주 사용되는 파이썬에서 가장 유명한 자료 구조들이죠. 이 두 타입들은 서로 유사하면서도 다릅니다. 리스트는 가변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주로 동질적인 데이터를 다루는데 씁니다. 순서는 존재하지만 각 위치마다의 고유한 성질이 있지도 않고 개수도 변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테이블의 행에 해당하는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원소 타입은 하나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합집합 타입이거나 제네릭 타입일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여기 변수 a, b의 타입처럼 타입 인자는 하나만 허용됩니다. 여기서 쓰인 제네릭 표현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튜플은 다릅니다. 튜플은 불변적인 특징 때문에 이질적인 데이터를 다룰 때 많이 쓰이죠. 테이블의 컬럼에 해당하는 성질인데요. 그래서 튜플은 각 원소의 위치마다 타입이 지정되어야 하고 길이도 고정됩니다. 그래서 변수 c의 타입은 길이가 1이고 그 원소의 타입이 인트임을 가리킵니다. 변수 d는 길이가 3이고 순서대로 인트, 스트링, 인트를 가지는 튜플입니다. 하지만 튜플은 리스트의 프로즌 버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값의 변경을 엄격하게 맞거나 집합의 원소나 딕셔너리의 키로 쓰기 위해서죠. 그러한 경우는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동질적 데이터를 가짐으로 변수 e의 타입처럼 ellipsis를 표현해서 하나의 타입으로 표현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다섯 가지 빌트인 싱글톤 객체가 있죠. 그 중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none 객체는 편의상 타입 힌트를 그냥 none으로 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실제 none의 타입은 아래에 있는 types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none 타입이라는 타입이지만 타입 힌트에는 반드시 none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그 외에 ellipsis나 not implemented는 types 라이브러리에 있는 타입으로 true나 false는 합쳐서는 불 타입, 각각을 지정할 때는 literal generic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iterable이나 sequence 같은 표준 자료 구조들은 collections.abc 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커스텀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상속할 수 있는 클래스들이고요. pep 585번에 의해서 파이썬 3.9 버전부터는 이 클래스들과 빌트인 타입들을 그대로 generic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typing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을 써야 했고 그 방법은 지금 디플리케이티드 되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파이썬 코드가 아닌 빌트인이나 직접 코드를 수정할 수 없는 외부 라이브러리 등에 대해서 타입을 대신 정의하는 타입 정의 파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stop 파일이라고 부르며 pyi 확장자를 가집니다. 파이썬 빌트인과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typeshed라는 프로젝트에서 타입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가 타입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부분만 이 stop 파일을 사용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type narrowing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타입의 범위를 좁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if나 match 같은 분기 또는 comprehension의 if절을 이용해서 union 타입이나 일반적인 타입에 대해서 그 서브 타입들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특히 optional 키워드 인자에 대해서 기본값으로 none 등을 쓸 때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됩니다. 예시 코드의 가장 아래에서는 list comprehension의 타입 내로잉이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reveal type이라는 함수는 타입 체커를 위한 것으로 타입 체커가 코드를 분석하는 중에 저 호출을 만나면 정적으로 판단된 타입을 리포트해줍니다. 런타임에서 불리는 시점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 에러로 임포트할 필요는 없지만 런타임의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3.11부터는 타이핑 라이브러리에 reveal type이 추가되었고 이것을 사용하면 정적 분석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동작하고 런타임에는 스탠다드 에러의 런타임 타입을 출력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타입을 좁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타입가드라고 부릅니다. 이즈 인스턴스나 앞에서 보신 이즈와 같은 비교 이외에도 조금 더 복잡한 로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 정의 타입가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울 타입을 리턴하는 함수에서 타입 힌트에 리턴 타입에다가 타이핑.타입가드를 적으면 됩니다. 이때 타입 인자로는 그 함수가 트루를 리턴하는 경우에 첫 번째 인자가 좁혀질 타입을 적으면 됩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모든 원소가 T타입인 튜플을 인자로 받아서 트루인 경우에는 그 튜플의 타입이 세 개의 T타입으로 이루어진 트리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타입가드를 정의했습니다. 이 타입가드를 사용하면 코드의 아래 부분처럼 잘못된 길이로 언패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타입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파이썬에서는 타이핑.union이라는 제네릭으로 유니언 타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3.10부터는 비트와이즈 5와 연산자를 사용해서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니언 타입은 대상 타입들의 슈퍼 타입입니다. 다만 이즈 인스턴스나 이즈 서브 클래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역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유니언 타입은 대상 타입들의 공통 기능만을 가지고 파이썬에서 인터섹션 타입에 대한 연산자나 제네릭은 따로 제공하지 않아서 다중상속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간단한 함수가 있는데요. 바이츠나 스트링 타입 언서를 두 개 받아서 이어붙인 다음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의 타이핑트로 유니언 타입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주석으로 쓰여있는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함수의 내부 구현에서는 두 변수의 타입이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바이츠와 스트링을 더할 수 없다는 경고를 만나게 됩니다. 또 만약 컨켓 함수의 인자로 두 바이츠 인스턴스를 넘겨주었다면 결과도 바이츠임이 자명하지만 그렇게 타입 추론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줄은 아까 함수의 구현에서 경고가 나온 것의 원인인데 이 함수의 서로 호환되지 않는 타입을 넘겨주어도 경고가 나오지 않게 되죠. 이렇게 특정 패턴을 가지는 인자 조합에 대해서는 유니언을 쓰면 안되고 오버로드 타입을 써야 합니다. 보통 에드옥 폴리모르피즘을 제공하는 언어에서는 오버로드 된 함수들이 각각의 고유의 구현체를 가지고 그 함수를 호출하는 곳의 타입을 보고 컴파일러가 분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입에 따라서 로직이 달라져야 한다면 원래 하던 대로 if문 등의 런타임 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펑크툴즈 라이브러리에 있는 싱글 디스패치 데코레이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 타입 힌트를 써서 분기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다시 타이핑 모듈로 돌아와 보면 오버로드 데코레이터는 함수 인자와 리턴 타입들의 패턴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시 코드를 보시면 콘켓 함수를 총 3번 정의하면서 덮었었습니다. 앞선 2번의 정의는 타이핑.오버로드로 데코레이트 되었고 함수 구현 바디를 비워뒀습니다. 쓰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2번의 정의는 오로지 타입 패턴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된 콘켓 함수는 타이핑트 없이 바디만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서 유니언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주어지는 인자에 따라 리턴 타입 추론이 잘 되고 잘못된 조합으로 인자를 주면 경고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실용적인 예제로 getItem 특수 메서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퀀스의 경우 실제로 getItem 특수 메서드에서 인트와 슬라이스 두 가지 유형의 인자를 받고 각각 리턴 타입이 다릅니다. 물론 문자율은 예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오버로드 데코레이터를 사용하면 완벽하게 타이핑트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슬라이스를 인자로 받는 경우에 리턴 타입인 셀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타입 변수는 제네릭 함수와 제네릭 클래스에 활용됩니다. 타이핑.type.vara는 생성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타입 변수는 말 그대로 타입 힌트에 쓰이는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타입 변수 생성자의 첫 번째 인자는 필수고 할당된 변수 이론과 같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선택적 인자인데 바운드 키워드 인자의 타입을 주면 타입 변수가 가질 수 있는 타입이 해당 타입의 서브 타입으로 한정됩니다. 위치 인자로 두 개 이상의 타입을 주게 되면 각각의 타입으로 한정됩니다. 하나만 쓸 수는 없고 하나만 써야 할 때는 바운드를 쓰면 됩니다. 이 때 바운드 키워드 인자의 유니언 타입을 주는 것과 위치 인자로 두 타입을 따로 주는 경우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 예시 코드를 보면 A와 B 클래스가 있고 각각 클래스를 상속받는 C와 D 클래스가 있습니다. 코드에서 T는 A 또는 B 타입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S는 A와 B의 합집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때 T는 C와 D의 합집합을 서브 타입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S는 허용해줍니다. 집합 개념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부분 집합은 타입 시스템의 서브 타입에 해당합니다. 오른쪽 그림의 네 가지 집합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C와 D의 합집합은 빨간색 점선 테두리로 표시된 사각형입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는 집합 연산인데 파이썬에서 비트와이즈 5와 연산은 합집합 부등호는 부분 집합을 의미하죠. C와 D의 합집합은 오른쪽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A와 B의 합집합에 속합니다. 그러나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지는 않죠. 이처럼 유니언 타입은 둘 중 하나의 타입이라는 의미라기보다 두 타입을 포괄하는 새로운 하나의 타입이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서 오버로드를 통해 구현했던 CONCAT 함수는 오버로딩되는 인자의 패턴이 일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네릭 함수로 표현하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코드에 중복이 있을 경우 변수를 통해 중복을 제거하는 것과 유사하죠. 훨씬 간단하게 표현되지만 오버로드 예시와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버로드와 제네릭을 섞어서 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예시로 리듀스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실제로 펑크 툴즈에 있는 리듀스 함수와 거의 동일한 타입 힌트입니다. 이번엔 제네릭 클래스입니다. 제네릭 함수에서 인자의 타입 힌트에 그냥 타입 변수를 썼던 것과 다르게 제네릭 클래스를 정의하려면 타이핑 점 제네릭이나 다른 제네릭 클래스를 타입 변수와 함께 상속해야 합니다. 제네릭 클래스가 동작하는 원리는 클래스 getItem 특수 메서드에 있습니다. Python 인터프리터는 섭스크립션 연산을 할 때 getItem이 있으면 그것을 호출하지만 getItem 특수 메서드가 없고 객체가 클래스이면서 클래스 getItem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호출합니다. 이때 클래스 getItem 특수 메서드의 리턴 타입은 types.generic의 alias입니다. 제네릭에는 공변성과 반병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 typeB가 typeA의 서브 타입이고 typeC는 typeB의 서브 타입일 때 B타입 인자를 받아서 B타입 리턴을 하는 함수 타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F1부터 F4까지 네 가지 타입 중 어느 타입이 이 함수 F의 서브 타입이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할당은 서브 타입에서 슈퍼 타입 방향으로만 허용됩니다. F4가 F의 서브 타입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F2만 F의 서브 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콜러브를 사용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콜러블의 리턴 타입은 호출자 쪽에서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서브 타입이어도 됩니다. 그러나 인자 타입은 반대로 호출자가 넘겨주는 것입니다. 함수 F의 경우 호출자는 B타입 또는 그 서브 타입을 넘겨주려고 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F를 대체할 수 있는 콜러블이라면 적어도 B 또는 그 슈퍼 타입을 인자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네릭을 다룰 때에는 타입 인자가 가진 상하관계와 제네릭의 상하관계가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입 인자가 서브 타입일 때 제네릭도 서브 타입이 되는 성질을 코베리언트, 공변성이라고 합니다. 친숙한 타입 중에는 리스트, 튜플과 같은 이터러블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대로 타입 인자가 서브 타입일 때 제네릭이 슈퍼 타입이 되는 성질을 콘트라 배리언트, 반변성이라고 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예시로 나온 콜러블이나 제네레이터 등에서 호출자가 넘겨주는 타입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타입 인자 간 관계가 제네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인베리언트,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또 공변성과 반변성을 둘 다 가지는 것을 바이베리언트, 양변성이라고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서 타입 변수를 만들 때 코베리언트, 콘트라 배리언트 키워드 인자를 이용해서 이러한 성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변성을 가지고 둘 다 설정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파이썬 빌트인이나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타입 변수 이름 뒤에 접미사로 COO 및 콘트라를 붙여서 타입 변수가 가지는 성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접미사가 붙지 않은 타입은 불변 타입 변수를 가리킵니다. 타입 시스템에는 탑 타입과 바텀 타입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탑 타입은 T 혹은 T 혹은 바운 택이라고 불리는 T자 기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탑 타입은 모든 타입의 슈퍼 타입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타입을 합집합한 결과와도 같습니다. 파이썬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오브젝트입니다. 바텀 타입은 업택이라고 불리는 기호로 표현됩니다. 인스턴스를 가지지 않는 공집합과 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모든 타입의 서브 타입입니다. 타입 시스템에 따라서는 인스턴스를 가지면서도 모든 타입의 서브 타입인 타입이 있을 수도 있지만 파이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서 바텀 타입은 타이핑.noReturn 혹은 파이썬 3.11에서 추가된 타이핑.never가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이 둘은 완전히 같고 이름만 다릅니다. 리턴하지 않는 함수의 리턴 타입이 대표적인 바텀 타입입니다. 타이핑.noReturn의 의미죠. 이것은 리턴문이 사용되지 않는 함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리턴문이 사용되지 않아도 파이썬에서는 묵시적으로 none을 리턴하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none이 됩니다. 리턴하지 않는 함수는 모든 경우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함수나 무한 루프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외로만 종료될 수 있는 함수 등이 해당합니다. 바텀 타입은 이 경우 외에도 타입 좁힘 또는 교집합 과정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에도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타입상 도달할 수 없는 코드입니다. 파이썬 3.10에서 추가된 매치문에서는 타입 검사 케이스를 통해서 타입을 좁힐 수 있는데요. 여기 예시에서는 변수 a의 타입이 int와 string의 union이라고 했기 때문에 int인 경우와 string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은 바텀 타입인 never가 됩니다. typing.assault never 등을 통해서 타입 체커가 특정 타입이 바텀 타입임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리턴하지 않는 함수들입니다. 분기의 모든 경우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모든 분기에서 무한 루프에 빠지는 함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any 타입은 top 타입, bottom 타입과는 조금 다릅니다. any는 특수한 타입으로 모든 타입의 슈퍼 타입이면서 또 서브 타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any 타입은 어디에도 할당될 수 있고 어떤 타입도 any 타입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타입 체커나 IDE가 타입을 추론해 주는데 추론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 타입은 any가 됩니다. 서브 타이핑은 크게 명목적 서브 타이핑과 구조적 서브 타이핑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사용하는 언어도 있지만 파이썬에서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지원합니다. 명목적 서브 타이핑은 타입의 아이덴티티를 중시합니다. 두 타입의 기능이나 구성면에서 동일하더라도 그 둘이 다른 정체성을 가지는 경우 다른 타입으로 간주합니다. 서브 타입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타입이 다른 타입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그 타입의 서브 타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일반적인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지는 타입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 코드에서 클래스 A와 B는 비록 런타임에는 호환되는 클래스지만 타입 검사기는 이들 간 할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이핑 모듈에 있는 뉴 타입을 활용하면 기능은 같지만 서로 호환되지 않는 타입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입의 별칭이 가지는 타입인 타입 엘리어스와는 다릅니다. 보통 화폐의 단위나 비율과 퍼센트, 숫자와 아이디처럼 런타임에는 실제 같은 타입을 사용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구분되는 타입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코드에서 플롯 타입으로부터 레이셔와 퍼센트라는 타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런타임에는 실제로 플롯과 완전히 동일하게 동작하고 플롯의 서브 타입이지만 두 타입은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각 함수들의 인자나 리턴 타입을 명확히 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다만 위 예시에서 연산을 사용할 때 불리는 메서드는 실제 타입인 플롯의 메서드가 불리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플롯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조적 서브 타이핑은 타입이 가지는 기능과 구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타입이 다른 타입의 기능과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그 타입의 서브 타입으로 인정해줍니다. 파이썬에서는 ABC의 특수 메서드인 서브 클래스 훅을 이용해서 이를 간접적으로 구현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 코드에서는 서브 클래스 검사 시 해당 타입이 플라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서브 타입으로 인정해준다고 구현하고 있습니다. 서브 클래스 훅을 사용할 때는 확실히 서브 타입이거나 확실히 서브 타입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반드시 not implemented를 리턴해서 이후 로직의 결정을 위임해야 함을 잊으면 안됩니다. 아래 버드 클래스는 플라이어블을 상속하고 있지 않지만 플라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므로 묵시적으로 플라이어블의 서브 타입으로 인정됩니다. 이것을 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타이핑점 프로토콜입니다. 이런 방식은 스태틱 덕 타이핑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른쪽 코드에서 타이핑점 프로토콜을 상속하는 플라이어블 클래스는 플라이어블의 서브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형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된 형태를 포함하는 모든 클래스들은 모두 플라이어블의 서브 클래스가 됩니다. 다만 이는 정적 타입 검사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런타임 검사에서도 그렇게 동작하려면 타이핑점 런타임 체커블이라는 데코레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곧 출시되는 파이썬 3.11에서의 타입과 관련한 기능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pep 646번은 가변 제네릭에 관한 것입니다. pep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튜플과 같이 제네릭의 의미의 길이를 가지는 타입 인자를 사용할 수 있는 타이핑점 타입바 튜플이라는 타입 변수 형태가 추가되었습니다. 딕셔너리의 타이핑트를 엄격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타이핑점 타입 딕트를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 pep 655번은 이 타이핑점 타입드 딕트가 실제로 옵셔너린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타이핑점 옵셔널 제네릭은 실제 값이 없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기보다 넣어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타입드 딕트에서 이렇게 생략 가능한 키 밸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상속을 하면서 토탈 값을 조절하는 방법을 썼어야 했습니다. 파이썬 3.11 버전부터는 오른쪽처럼 훨씬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ep 673번은 셀프 타입의 추가에 관한 것입니다. 종종 셀프를 리턴하거나 클래스의 생성자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리턴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 클래스에서 별도로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으면 이전에는 왼쪽처럼 타입 변수를 이용해서 리턴 타입이 객체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오른쪽처럼 타이핑점 셀프를 사용하면 더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3.11 버전에서는 많은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저도 아직 3.11을 제대로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구 버전에서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쓰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파이썬 커뮤니티에 속한 프로젝트고 낮은 버전에서 타이핑트와 관련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문법적인 변화 같은 모든 것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라이브러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입 힌트를 아무리 열심히 작성해도 그것을 분석해줄 타입 체커나 IDE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제가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 4가지 타입 체커를 소개합니다. 먼저 파이썬 커뮤니티에 마이파이는 가장 유명한 타입 체커고 Zbrainz 사의 파이참에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닌 점이 아쉽지만 활발하고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라이트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연동이 잘 되고 실시간 타입 검사가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구글의 파이 타입과 메타의 파일이 체크는 아직 써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타입 체커가 완벽하지 않지만 모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슈와 피해를 통해 기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타입 힌트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